시간이 11시 20분경 지금 되는데요 오늘 월남부쌍과 두부 마요네즈 그리고 월남부쌍까지 고기 삶아서 수주까지 어제 야채 준비한 것까지 해서 싹 준비했어요 자 맛있게 먹어보고요 어제 또 맛있는 수주 정말 발음이 너무 뜨거우신 우리 또 옆에 지인 사장님이 또 오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월남부쌍 맛있게 먹을게요 어우 아주 이거 준비되냐고 아침부터 머리지저대고 하면서 아이고 야채 이렇게 넣고 싶은거 사장님이 많이 넣으셔 야채도 이렇게 넣고 무슨도 많이 넣으시고 오늘 오이도 썰었어요 어제는 또 오이가 없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청양고추를 좋아하니까 이거 넣고 그리고 여기 소스장 소스장은 여기다 꽂아놓을게요 마요네즈 아까 두부 마요네즈 어우 너무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월남부쌍은 특별히 어떤 방식은 없는데 보따리 싼다 해서 보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죠? 한입에 쏙 먹어볼게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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